서울시가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해 운영합니다. 14일까지 집중호우가 지속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서울시는 주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버스와 지하철을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. 버스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감축 운행 중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정상화합니다. 또 도로 통제로 인해 배차가 지연될 수 있어 정류소 안내 단말기나 트위터로 대중교통 운영 상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.